주식회사 12시엔 주연영 사회자 주디 인사드립니다 12시엔 주연영의 애청자이신 주주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을 행사하실 수 있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은경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주주총회라고 해주셨고요 이준호님께서 출석도장 광 해주셨습니다 이동재님께서 다들 출장가서 마음편이 보는 라디오 켜고 마음편이 보는 라디오 켜고 주주총회 입장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12시엔 주연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도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번주에는 특별히 이 자리에 12시엔 주연영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주주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여기서 매주 선물을 퍼준다고 해서 그 많은 선물의 출처가 어딘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나 강백호 출처를 따지지 말고 선물을 받아가자고 주주 사연을 보낼 때 왼손은 거들 뿐 오 줄리엔 나 로미오 오늘은 독약 대신 여기서 알을 마시고 가겠어요 켜! 다 비켜 나 이누야샌데 여기 날 너무 좋아해서 가영이의 빙의에서 사는 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 너야? 가영아! 나야 가영이 나 널 정말 사랑했어 근데 있잖아 나 한 사람만 초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네가 초대한 게 누군데? 우린 다 한 몸이라 내가 초대한 건 강수진 성우님이야 그게 누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우 강수진입니다 오우 민망해라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와 다들 이렇게 완전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렇게 본캐가 나와주셨네요 와 아니 우리 주주분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한 가닥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우리 성우님께서 주주셨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정식으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성대의 광활한 세계관을 담고 계신 분이죠 목소리로 세상을 그리는 남자 강수진 성우가 오늘 주주 대표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개미이긴 합니다만 나름은 주주입니다 개미도 환영합니다 성우 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제 성우님께서 와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4783님께서 헐 한 사람이 다 된 목소리예요? 에이 설마 라고 하셨거든요 워낙 이런 이런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긴장하셨어요? 어 네 아 긴장했어요 긴장했고 아 뭔가 긴장이라기보다 엄청 벅참이 있어요 음 아 왜 내가 떨리지? 아 그리고 진짜 3년 만에 가영이 만나는 인위아샤의 마음입니다 진짜요? 저는 뭔가 계속 뭐랄까 TV에서만 보던 인위아샤가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만 살고 있다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인위아샤 피규어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성우님께 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너무 듭니다 네 오늘 사실상 오면서 네 현영씨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 개인적으로 접점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뭔가 사실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걸 되게 못하는 숙여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정말 낯가리고 숙여 없는 사람인데 어머네 이런 거 선물해도 되나 막 별 고민을 다 하다가 네 마음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에 모르겠다 내질렀어요 그리고 인위아샤를 너무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네 피규어에 제가 사인을 해서 네 그러니까요 여기 바닥에 해주셨잖아요 내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은미님께서 와 첫방 때 주디가 인위아시아 목소리인 줄 알고 감격하며 울부짖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네네 진짜 인위아시아가 나타났다 해주셨어요 성우님 그 에피소드 아시죠? 봤죠 그러니까요 본방으로 보진 못했는데 네 후배가 네 선배님 이거 알아요 딱 봤더니 네 그런 편집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전편을 다시 봤어요 네 과정 전후 전후 과정을 다시 봤는데 네 우리 상훈이가 전화를 했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라길래 형씨가 깜짝 놀라길래 네 뭐지? 인위아샤? 그래서 인위아샤가 저렇게 싫은가? 그렇게 혐오 극혐인가? 근데 그 다음에 네 그 찰나에 네 눈시울이 빨개지는 걸 봤어요 네 맞아요 울컥하는 걸 봐가지고 네 어머나 어머나 진이다 네 진이죠 진이다 제가 더 감동을 했어요 진짜요? 맞아요 첫방송 때 이제 정상훈 배우님께서 깜짝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우리 그 성훈님의 인위아샤의 목소리인 줄 알고 상훈 선배님께 인위아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물이 찔끔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혜란님께서 성덕 되셨네요 주디 이렇게 해주셨고요 장정선님께서 게스트보다 호스트가 더 떨리는 순간 이라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정현재님께서 현영님 소리 지르는 거 완전 내 마음 저였어도 심장이 궁톡궁톡 거릴 듯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0630님 문자 읽어주세요 아 대박 강수진 성우님이시다 저의 10대엔 강수진 성우님이 없던 적이 없어요 아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즐거운 10대였으면 합니다 우리 은미님께서 저 SNL 방청 몇 번 갔는데 강수진 성우님이 오프닝 소개를 하셨잖아요 녹화장 좌측에 서 계신 모습도 많이 봐서 보셨군요 괜히 혼자 내적 친밀감 뿜뿜 했네요 방청 가서 뵀던 주디와 성우님 두 분의 투샷을 이렇게 보다니 너무너무 설렙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NL 녹화장에서 저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방 시즌1의 첫방을 제가 했을 때만 해도 그 목소리가 성우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걸까 그렇지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누가 하시는 거지 뭐지 뭐지 설마 설마 이거를 첫방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방송땐가 아마 직접 뵀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뵀는데 거기서 약간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거죠 인유아셜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네 저를 아셨어요? 아 너무 알았죠 너무 알았는데 사실 저는 거기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제 막 들어가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이렇게 그래도 커몬그라운드 우리 밴드 분들도 잘 모르고 그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었어요 인터뷰 때 SNL 출연할 때 맞아요 성우님 목소리로 제 이름이 소개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짜릿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매번 라이브로 하셨잖아요 그죠? 매번 라이브로 했죠 십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기억이 저도 기억이 생상해요 지나치다가 저를 딱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성우님 너무 팬이에요 그렇게 막 수줍어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던 현영씨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시즌 거의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즌 첫 시즌 거의 막바지에 제가 이제 그 오디오 스탭석 옆에서 꼼꼼하고 꼼꼼한데 의자에 혼자서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수줍어하면서 평소에 하이텐션이 주현영씨답지 않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맞아요 인위아시아 그 카드를 가지고 맞아요 선배님 성우님 저 너무너무 팬인 거 아시죠 여기 사인 좀 해서 근데 평소에 그 명랑 쾌활한 깨발랄한 현영씨 모습하고 너무 달리 막 떨리는 모습을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인위아시아를 좋아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찐한 마음에 네 이제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저 그때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사인을 받고 싶은데 그냥 A4용지에 받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남기고 싶어서 인위아시아 그 그림을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박일학님께서 목소리 너무 멋지세요 내 첫사랑 인위아시아와 디카프리오 첫사랑은 바람을 피셨군요 아 그러게요 양다리로 지금 걸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내 인위아시아 오직 온리원이었는데 우리 윤해림님께서 와 내 사랑 인위아시아 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요 강수진 성우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아까 살짝 들려주셨던 목소리 중에 인위아시아라는 캐릭터 때문이잖아요 인위아시아 내용을 혹시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위아시아는 인간인 엄마와 또 요괴의 대왕인 요괴의 마왕인 사이에 둘이 사랑을 인간과 마왕이 사랑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요 반인 반요괴 그래서 반요로서 어떤 태생적인 컴플렉스를 타고난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인간을 버리고 진짜 요괴가 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다가 그래서 사원의 구슬이라는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처럼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원의 구슬 쟁취하며 요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사원의 구슬을 뺏는 과정에서 가형이라는 견세의 그러니까요 견세의 여고생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면서 펼쳐지는 대활극이죠 그렇죠 사랑과 활극이죠 맞아요 아니 우리 김경환님께서 제가 올해 마흔인데 아직도 인간 전편 다 봐요 맞아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정주행은 다 하진 않았지만 요약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네 왜 이렇게 재밌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다시 봤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저도 어릴 때는 근데 살짝 무서우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워낙 요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요괴들이 되게 기괴하잖아요 자 근데 이 만화가요 90년대생들이 정말 열광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누야샤를 제가 찾아봤던 게 아니었고 그 당시 자연스럽게 그런 만화 채널에 매번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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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첫사랑이라고 해도 허언이 아닐 정도로 이누야샤를 2D 첫사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끼리는 늘 나뉘었어요 이누야샤와 세슈마루 바로 나뉘었어요 근데 아마 6대사로 세슈마루가 많았을걸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오기 전에 세슈마루 이런 영상들을 더 봤는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중후하고 또 츤데레 느낌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때는 가영이의 어떤 한 장면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지 아세요? 아 퇴사짤? 네 맞아요 퇴사짤 근데 제가 한번 이걸 해봐도 될까요? 아 가영이다 아니 주디가 가영이 한다 드디어 아 무조카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쿨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와 다행이다 이거를 제가 어제 연습하는데 계속 여기 성대가 막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조금 긴장하셨나봐 떨리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와 현영씨가 떠는 거 오랜만에 본다 맞아요 아우 정말 자 아우 우리 신혜지님께서 바람의 상처 한 번만 해달라고 오늘 팬미팅 아니죠? 바람의 상처 가자 산원 철조 바람의 상처 마이크 터지겠다 와 이걸 이렇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갑자기 좀 현실감각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누연션을 보면서 또 꿈을 꾸고 성장했던 제가 네 이렇게 어엿한 라디오 DJ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혹시 보니까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아빠 마음이라고 할까? 네 진짜요? 그 진짜 그 이누연션에 보면 네 츤데레잖아요 네 티격태격하면서도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늘 걱정하고 맞아요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이누연션 시리즈 거의 끝편에 이별을 하고 현세와 전국시대로 나뉘어서 한 3년을 보내잖아요 네 내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네 진짜요?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라디오 DJ가 됐으니 목관리가 또 필수잖아요 혹시 목관리 노하우 여러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좋다 하는 그런 꿀팁 혹시 있나요? 그 워낙 그 현영씨도 네 건강하고 튼튼한 튼튼한 성대를 탁원한 것 같아요 아 네 항상 그렇게 하이텐션으로 소픈을 막 발사를 해도 그 음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보면 성대가 건강한 것 같다 아 네네 근데 조금 잘은 모르지만 걱정되는 건 저렇게 텐션이 높으니까 혹시 음주와 가물을 즐겨하는 건 아닐까? 아하 그래서 꿀팁은 아니고 아빠 꿀팁은 아니고 목소리 관리 꿀팁은 아니고 네 저 개인적인 노하우인데 네 음주와 가물을 같이 해도 좋지만 맥주와 노래를 같이 하진 말자 전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노래 부르면 확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갔다 오면 목에 가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에코 소리가 나니까 뭔가 이 소리가 좋다고 착각을 해서 네 착각하고 네 막 더 크게 내고 끄덕이 그냥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노래랑 맥주 같이 안 하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수진님께서 얼마 전 개봉한 코난도 더빙으로 봤어요 극장판을 자막으로 보면 음 솔직히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내가 알던 코난이 아니라서 나중에 꼭 더빙으로 다시 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지난달에 극장판 명탐정 코난이 개봉했는데요 명탐정 코난 백만 달러의 펜타그램 음 7월 17일 개봉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성인 관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자막판이 훨씬 인기가 많은데요 이번 명탐정 코난은 더빙판을 선호하는 관객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차츰차츰 차츰차츰 더빙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게 뒤바뀌었나 보군요 네 저도 사실 다른 해외의 그런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그 나라에서 원래 이제 녹음이 됐었던 그 내용들을 먼저 찾아 듣게 되는데 이누야시아는 맞아요 이누야시아도 그렇고 코난도 이런 거는 못 듣겠어요 그 나라로 맞아요 워낙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귀에 익숙한 그리고 우리 정서에 익숙해져 있는 로컬라이징 되어있는 정서가 있어서 원어로 들으면 조금 낯설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혜지 님께서 읽어주세요 남도일이 내 세상으로 온 기분이에요 코난 왕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6384 님도 깨 강수진 성우님 얼마전 코난 30주년 기념행사 가서 무대인사 하시는 것도 봤어요 저희 때 초통량 코난이라고 초통량 아유 감사합니다 뽀로로 미안해 하하하하하하 자 우리 9333 님께서 어머나 성우님 주디를 위해서 이누야시아 목소리로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가능하실까요? 이누야시아 목소리요? 네 주디 현영아 주디 된거 축하해 하하하하 가영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 할 말은 모르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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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전 들었어요 네 너무나 만족합니다 하하하하 우리 저기 이은경 님께서 오늘은 좋은 이어폰 꽂고 들어야겠어요 너무 고퀄입니다 하하하하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우리 주주분들 다 기호강을 하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자 그러면 성우님 혹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선물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이요? 자 여러분은 강수진 성우님 목소리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원피스의 루피, 슬램덩크의 강백호, 소년탐정 김전일의 김전일 드래곤볼 제트의 손오공 이렇게 강수진 성우님이 연기하셨던 수많은 캐릭터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내주시면 될까요? 음.. 슬램덩크의 강백호 목소리로? 하하 최영웅 화이팅! 또.. 로미오 목소리? 로미오 목소리로 음.. 나같이 잘생긴 남자 만나서 솔로 탈출할 수 있어 하하하하 이러시면 솔로분들 힘이 좀 나실까요? 네 이렇게 또 해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우님 어떤 선물 보내드릴까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그러면 잠시 휴식했다가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 강수진 성우의 캐릭터가 해줬으면 하는 말 소개해드릴게요 샵 1077 단문 50원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와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화의 I Pray For You 듣고 올게요 I pray for you My memory of love 넌 어디 있는지 가슴 벅찬 오늘 무척 설레이던 내일 빛나는 시간 속 늘 우리 함께였네 마치 맨 처음 그날처럼 우린 시작하네 아직까지 우린 모르네 눈부시 나라를 꿈꾸네 12시엔 주연영 12시엔 주연영 3부 시작됐고요 모두 휴식하셨으면 제3회의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강수진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진선님께서 저 지금 넉넉코 라디오 듣는 중이라 누가 불러도 몰라요 누가 자꾸 어깨를 자꾸 톡톡 치는데 일하라는 건가? 라디오 들어야 되는데 일하라는 건가도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톡톡 치는 거야 잠깐만 좀 사정을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지은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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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수진 선생님 예전에 TV 유치원 음악 스태프로 일할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말 제 결혼식도 와주시고 스태프와 모든 출연진들도 챙겨주시는 멋진 선생님 요즘 제가 꽂힌 라디오에 나오시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와 우리 지은 감독이 12시엔 주연영에 꽂히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최고이신 선생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이들 건강하죠 그러면 TV 유치원 이 당시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TV 유치원을 한 14년을 했어요 와 진짜 몇 년 전이 아니네요 이거 15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는데도 진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그동안 많은 주주분들이 성우님의 캐릭터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말 많이 요청해주셨는데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영진님께서 성우님 제가 요즘 옛 추억에 빠져서 디지몬이라는 90년들에게 90년들에게 핫했던 만화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알고보니 성우님이 여기에도 참여하셨더라구요 제일 발랄하지만 강한 에테몬 역할 맡으셨던데 그 목소리로 저 정신 확 들게 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에테몬이라네 너 영진 너 지금 이렇게 살아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러다 평생 백수로 산다 정신 차려 영진아 영진님 에테몬에 정신 차리래요 평생 백수로 산대요 와 자 지금 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 또 다음 문자 볼게요 우리 이혜지님께서 남도일 목소리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범인 되고 싶어요 제발 읽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뺏어간 범인은 당신이야 이혜지 우리 예지님께서 우리 수진성우님의 마음을 훔쳐가 도난한 지금 범인이 도난 범인이 됐는데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5330님께서 와 진짜 순수함의 대명사 카드캡터 체리의 청명오빠 목소리로 속세에 찌든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착하게 살아라 와 되게 감미롭다 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아 진짜요? 왜 어려우세요? 본인의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극간의 감각이 있어서요 아 그러면 혹시 이 청명오빠 말고도 연기하시면서 좀 이건 진짜 할 때마다 어렵다 싶은 캐릭터 있어요? 할 때마다 어렵고 하고 나면 현타 오는 캐릭터가 이제 청명희 오란고기호의 타마키 아 진짜요? 왜요? 진짜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친구들이어서 나랑 속성이 너무 다르니 그렇죠 속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우리 정문희님께서 강백호 목소리로 백령도에서 군복무하는 정상훈에게 외쳐주세요 나라를 위해 너에게 삼점슛을 쏘겠어 흠! 왼손은 거될 뻔 마지막 또 명언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또 강백호 목소리로도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극장판에서도 다시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더 퍼스트 슬램던크요 네 근데 이게 26년만에 다시 그 목소리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랑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던가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다행인건 네 26년이라는 세월이 좀 흘러서 네 26년 전에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뭔가 많이 거칠게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야 하는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그리고 또 텐션도 하이 텐션이 코믹하고 그런 것도 많아서 네 제가 했던 많은 역할들 중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강백호거든요 네 근데 26년 후에 만난 강백호는 네 그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더 유해지고 여유가 생겼나요? 네 유해지고 네 저도 나이가 먹다보니까 네 목소리는 좀 더 로톤이 되서 네 오히려 목소리 내는건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와 그럼 정말 그렇네요 이게 한 캐릭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성우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뭔가 속성이 약간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결이 달라지겠네요 자 우리 2466님께서 저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 너무너무 좋아해서 엔차 관람은 물론 무대 인사에서도 찾아뵙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엔차 관람 하신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스물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스물 몇 번이요? 그거는 열 번 보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열 번 정도 보신 분들은 와 그러면 저희 다 극장판의 주인공은 백호가 아니라서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지만 네 백호가 소연이에게 농구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것도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아 네 좋아합니다 이분은 거짓이 아니라고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런 장면 맞아요?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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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도 거짓이 아니라고요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성철님께서 어? 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성우님의 연금 캐릭터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강백호 대 코난 대 손오공 아님 다른 캐릭터? 이렇게 아 이렇게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제일 재밌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 연금 혜택을 주고 계시는 캐릭터는 저 남도일님 되시겠습니다 와 남도일이 효자군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루피가 있죠 원피스에 아 2위가 루피 네 3위 3위는 아 3위는 글쎄요 아 글쎄요? 미정 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네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네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네 슬램덩크 주제가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듣고 왔고요 우리 아리님께서 읽어주세요 아 강수진 성우님의 목소리 듣고 주방에 계신 엄마가 또 만화 보냐? 라고 잔소리해요 네 그러니까 만화를 보는 줄 알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만화 아니에요 열두신 주윤영이에요 라디오 홍보까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인님께서 까아 아기 밥 먹이다 익숙한 목소리에 설렘 폭발하고 있어요 왠지 요 세연에 뭉클해요 아기 밥 먹이다라는 말 네 너무 뭉클해요 아 진짜요? 맞아요 또 이런 영인님처럼 이런 주주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아이를 낳으시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요 우리 성우님 목소리를 들었을 거잖아요 오랜 친구 같고요 그니까요 우리 8259님께서 저희 집 아이들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요 요 녀석들한테 남도일 목소리로 무섭게 혼내주세요 어 남도일이 무섭지 않은데 어떡하지 야 싸우지마 엄마 너희들 때문에 늙으신다 야 싸우지마 와 이게 또 그 캐릭터를 맞게 또 해야되니까 그쵸 나긋나긋하지만 스윗하지만 또 무서웠어요 더 우리 삐돌이님께서 집에서 아이를 혼내실 때는 누구 목소리로 혼내시나요? 음 남도일처럼 추리하듯이 혼내실지라고 이렇게 아 피곤할 것 같아요 아 남도일처럼 추리하듯이 추리할 듯 어 그럼 궁금해요 약간 어떤 턴으로 아이들을 혼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 혼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인가요? 어 예전에 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네 한번 혼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나 봐요 네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부터 아이를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옆집 아이들의 친구들 네 한 두세 가족이 유원지를 놀러가서 네 밥을 먹고 노는 뭐 그런 때였었는데 그때 그렇게 행복할 때 그 행복할 때 네 큰애가 동생이랑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싸우는데 오빠를 막 혼냈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고 그래서 상처받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차 싶은 거야 그 상처받는 얼굴을 보고 네 어머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진짜요? 그 뒤로는 정말 그렇게 그렇게까지 그게 크게 혼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0366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꿈이 성우입니다 아 성우님이 남도일 목소리로 응원해주시면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남도일 목소리요? 네 현서야 앞으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멋진 성우가 될 수 있어 파이팅! 어? 또 헌친구가 응원을 하네 하! 야! 나 루피인데 너 내 동료가 되라 와 너무 아니 아이가 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이제 그 성우를 꿈꾸는 우리 주주분들도 듣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너튜브 컨텐츠에서는 성우님께서 성우 지망생 분들에게 착실하게 공부해 나가되 성우로서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개성과 창의성을 잃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구요 네 네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중요한 면모들이 많겠지만 특히나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신 이유나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성우를 지망하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성우를 알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데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다 좋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어떤 캐릭터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애니메이션과 게임 뿐만이 아니라 책도 좀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그래서 좀 더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정말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도 모르고 캐릭터를 또 유연하게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목소리로만 또 연기를 하는 거다 보니 그 목소리로 이 인물의 습관, 행동, 감정 상태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많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푸신다고 들었는데 몸을 이렇게 푸시는 방법 되게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시간이 좀 없거나 좀 짧을 때는 이거는 꼭 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꼭 하고 녹음을 한다 하시는 그런 팁이 있으실까요? 음... 그... 노래 한 곡? 노래 한 곡을? 노래 한 곡을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낮은 음으로도 좀 불렀다, 높은 음으로 불렀다 내 마음대로 막 음정이 틀리더라도 발송 연습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럼 혹시 자주 연습하실 때 부르는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옛날 노래인데 굉장히 오래된 옛날 노래 네 그거를 여러 가지 캐릭터 목소리로 막 부르기도 해요 아... 다양하게? 그... 긴 하루 지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루피 목소리로 아 이게 막 목소리가 뒤집어져도 그냥 막 어... 루피 목소리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긴 하루 지나고 언덕점 뭐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감성을 이렇게 막 불러보는 거죠 아... 아마 이걸 듣는 많은 성우 지망생 주주분들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찾아내서 네... 연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우님은 음... 본인의 목소리가 아... 보물이구나 이거는 성우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걸 언제쯤 혹시 알게 되셨나요? 제 목소리가 보물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마운 목소리이긴 하다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큰 행복을 주는 목소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보물이긴 합니다만 네 음...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네 감사한 목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제 목소리가 좋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해봤는데 또 욕먹는다 하하하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라는 걸 알게 된 건 아마 성우가 된 후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성우가 된 후에도 네 네 제가 과연 성우로서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좋아해 주신다는 걸 알고 네 감사하죠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성우님께서 너무 이제 유명한 성우 스타시고 어... 그렇지만 내 나이 또래에 또 성우로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처음 성우일을 시작하실 때는 동굴 목소리가 또 유행이라서 네 네 소년미 넘치는 미성의 목소리가 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성우라는 연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뭐 배우분들 혜영씨도 연기를 하셨지만 다른 배우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창의성과 개성이 모든 연기자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 덕목이잖아요 가치할 요건이고 네 네 근데 성우들은 창의성과 개성뿐만이 아니라 범용성도 있어야 돼요 어... 목소리로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목소리고 목소리 노역도 해야 되고 아역도 해야 되고 네 때로는 맞는 역할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캐릭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신인 시절에는 네 네 그래서 범용성도 있어야 돼서 네 연기자에게 범용성? 그게 왜 필요하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이제 많은 그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와 진짜 이게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하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왜냐하면 캐릭터의 결들이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만 달리한다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그 변화를 시도하고 훈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민지님께서 저도 어릴 때 강수진 성우님 보고 성우의 꿈을 키웠었어요 아 네 아 네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현성님께서도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성우로 많이 참여하셨던데 기억에 남는 캐릭터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게임 캐릭터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스타크래프트2의 아르타니스라는 어 어떤 목소리에요? 어 좀 다른 목소리죠 좀 굵고 어 네 어 여기 마침 나왔네요 0717님 성우님 남성 팬들을 위해서 스타크래프트2 아르타니스 목소리로 우리는 빛의 덕후단을 통해 모든 생각과 모든 감성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 네 이건 진짜 근데 이 게임 남성 팬분들 진짜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성우님 너튜브 채널 이름이 빛의 덕후단 이잖아요 네 이거 혹시 누가 지어주신거에요? 어 여러가지 뭐 후보가 있었는데 제가 제가 막 그 독단적으로 어 아 밀어붙이신거에요? 아 진짜요? 강수진과 빛의 덕후단이라고 네 제가 평소에 예전부터 성우 생활을 하면서 네 어 많은 덕후 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덕후 팬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네 뭐였어요 우리 덕후 팬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네 예전에는 덕후 팬 분들이 되게 소심하고 조금 어두운 구석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 어둠의 덕후 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지 마라 언그라운드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렇게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펼쳐라 네 공유해라 혼자만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만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네 공유하고 나누고 즐겨라 와 그게 바로 빛의 덕후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빛의 덕후다는 빛의 덕후들을 우리는 성우는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소심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빛의 덕후단으로 이름을 지었죠 와 그 팬분들을 또 이렇게 육성한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 팬분들도 스스로를 나 빛의 덕후단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그 빛의 덕후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계십니다 아유 네 아유 전 영광입니다 굉장히 또 내가 빛의 덕후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뭔가 어깨가 올라가고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매칭이 빛쿠에요 빛쿠 빛쿠 자 그러면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3회 주주총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수진 성우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아 마치 그 네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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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개인적으로도 제가 했던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최애가 저도 이뉴야샤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이뉴야샤고 또 최애캐도 이뉴야샤인데 애니메이션 속에 가영이를 다시 현실에서 다시 만난 것 같은 설레임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뉴야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성우님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슴 속에 꼭 지니고 있는 좌우명이나 또는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 굉장히 어렵네요. 아 그래요? 별 좌우명이랄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하지만 순하게 살지 말자. 뭔가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인가? 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선을 지키려면 순해서는 안 된다. 와 갑자기 정신이 확 틀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8399님께서 이누야샤! 이누야샤! 앉아! 성우님 어디 가세요? 하셨고요. 우리 이혜진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성우님 국복금 목소리로 오래오래 저의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국복금 목소리 과찬이십니다. 네. 보물 국복금. 자 오늘 주주총회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0501님도 신청해주신 원피스 OST죠. 코요테의 우리의 꿈 들려드리며 이것으로 제3회 주주총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